황혜원 이사님 빨리 여기 가서 모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요 우리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우리 최병식 회장님 양은경 사모님이세요 두분이서 지금 우리 급식 봉사를 무료 급식 봉사를 지금 몇 년째 하시고 계세요 아주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주 멋지신 분들이세요 최병식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아이고 뭐 할 말이 없습니다. 나는 원래 이래서 이런 거 하여. 원래 뭐 봉사... 나는 박경호가 원장만 그냥 이래. 봉사의 달인이십니다. 양은경 회장님. 안녕하십니까. 최소연 TV에 오시는 모든 분 참여하고요. 언제나 응원합니다. 그리고 너무 예쁘시죠. 저는 응원하면 또 바쁘지만, 제로는 못 들어가지만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고 응원하고 좋아하는 동생입니다.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. 구미시에서 양은경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.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저 회장님 박비주 의사님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회장님. 오랜만에 뵈어요. 네 고생 많으세요. 우리 구미 가온 라이언스. 스포츠조 봉사단하고 같이 오늘 도시락 봉사를 하고 있어요.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도시락으로 준비를 했어요. 음식 하시는 분들 얼마나 날씨도 오니까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. 먹고 만드는 게 더 힘든데. 그렇죠. 네 맞아요. 우리 박비주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유치님들 아실 거예요. 전통예술문화. 감사합니다. 아 같이 계시는 분. 네. 네 분 다 오셨네요. 여기 우리 애기도 왔어요. 아 애기. 손 흔들어주세요. 고생 많으세요. 네 고맙습니다. 네. 자 오늘 여기에. 뭐야. 동영상 촬영해? 어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으면 돼. 앞으로 쨍디기라 뒤로 쨍디기라. 네 이러면 어떡해 찍어야 내가. 아유 잠깐. 잠깐, 둘, 셋. 에이, 할머니 같은데. 그래서 저기 저기서... 그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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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에요? 그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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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에요? 그, 저, 그, 저, 그 봉사장 그 벤드에 좀 올리려고 하는 게. 아, 내가 예쁘게 찍자, 이따가 내가 이거 찍고. 응? 뭐라고? 응. 아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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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이거. 응. 너. 근데 요번에 주관은 우리가 하거든. 어디에? 우리 초등학교 충동. 진짜 충동창에? 우리 기술아? 응. 근데 내 구의장입니다. 응. 귀 못 찾겠어? 찾겠어? 내 귀는 못 찾겠어? 이렇게? 그 시락으로 지금 손질이 다 있어요.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는 먹고는 못 가고, 다 받아서 그냥 가는 거. 오늘 고생하셨어요, 우리 부회장님. 감사합니다. 오랜만입니다. 아, 그쵸? 정말 고생하셨어요. 다 고생하셨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. 한, 7년 됐나? 응? 7년 됐나, 이렇게 봉사한 지가? 그죠?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못 만났었어, 그죠? 고생하셨어요. 날씨 좋은데 음식 만드신다고. 항상 고생 많아요. 아이고, 저는 뭐 진짜 요만큼밖에 못 도와드려요. 아프십니까? 저도 또 앞으로도 열심히, 열심히 할게요. 고마워요. 아이고, 할 게 오랜만이지. 아이고, 할 게 오랜만이지. 아이고, 할 게 오랜만이지. 아들, 지금 받아주세요. 어르신들 지금 쭉쭉 받아서 다 나가시고 그러셨어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한 개 더 달래? 한 개 더 달래? 한 개 더 더 달래? 한 개 더 달래? 아우 진짜 그러네 맞아 사랑 싫은 한 끼의 행복이라고 우리 한 6, 7년 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끼의 무료 급식을 딱 시장을 봐서 밥을 해가지고 반찬 만들어서 이렇게 다 드렸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도시락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들 고생하신 분 오랫동안 자 조금 있으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실 거예요 그때 가서 유성님 유성님 일부 어르신들 다 받아갔지? 이거 이렇게 스피커가 있는 거야? 어파라 저네? 가지고 온 거야? 어파라 어파라 근데 연습이 꼬면 되잖아 연습이? 어 없다 지금 차에 있다 어 내 차에 자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온 라이언스 예수도 오늘 봉사 지원 나왔어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